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당원특별자치 도당이 오늘 참당했습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저희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모셔서 당원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선경 등록 재발을 선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입니다. 당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입니다. 당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강원특별자치 도당입니다. 당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당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당원 가입이 이준희의 담당이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입니다. 당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당원 도민 여러분, 원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제20일의 국회가 열렸습니다. 열흘 정도 됐습니다. 지난 총선 당원 도민 여러분의 큰 지지 덕분에 저희 조국혁신당이 12명의 권을 배출했습니다. 12척의 시민선과 예인선을 마련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조국혁신당 당원 고당이 참당했습니다. 다만, 참당 특허와 함께 한 가지 뜻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되어주시오. 기왕이면 당비도 오며주시오. 정당을 운영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정치인과 정당이 돈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이란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듭니다.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웁니다. 이것만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부적절한 손을 받거나 특정 세력 그리고 특정 유익단체와 어떤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면 거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한 번만요. 서명에 걱정해 주십시오. 하나 둘. 화이팅!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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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병특범 사명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사명의 심시오. 파이코정. 조국하고 사진 찍어요. 저기 젊은 분들이니까 하트. 하트. 하트로 하겠습니다. 보라크. 박사. 좋습니다. 김태형도 맞을게요. 4명 득방 성공 부탁드립니다. 4명 득방 성공 부탁드립니다. 4명 득방 성공! 3 3 3 3 3 3 1 1 2 3 1 배는 120승에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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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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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6 7 5 6 6 7 7 7 8 9 9 10